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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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서 시작 저 고개를 어어어서 그렇지 한 곳을 당도여 5, 6방을 기다려야 돼 한 곳을 한 곳을 당도여 5, 6방 기다리고 그 자리에 가 우뚝 서더니만은 네 번째 한 방을 온전히 쉬어야 돼 그 자리에 가 그 자리에 가 우뚝 한 방 쉬고 서더니만은 이명당을 아르시오 이명당을 아르시오 아르시오 잘한다 이명당이 이명당이 이명당에다 태강 성주를 허시대 이명당에다 태강 성주를 허시대 태강 성주를 허시대 헨리 이명당이 이명당 이명당을 이명당이 내감 성주를 허시게 되면 명년 8월 15일에 넌 기나리 해도 5,6방을 명년 8월 15일에 넌 억씨 임방금 자항 자하가 되고 억씨 임방금 자항 자하가 되고 3대 진사 부대 급제 5,6방 시골 3대 독자 3대 독자 부대 급제 3대 독자 바뀌어 내가 몰라 병감사가 날 명당이 적식 일원일 병감사가 날 명당이 적식 일원일 그리 알고 잘 지내요 아까 병감사가 날 명당이 적식 일원일 거기는 6번째 바까지 다 채워버렸잖아 그러면은 숨구녁이 없으니까 앞에서 한 바울 신거야 그래서 이렇게 병감사가 날 명당이 적실 원님 그리 알고 잘 지내요 이렇게 시작 한두 마를 마친 후로 한 두 마를 마친 후로 눈을 들어 사면을 둘러보고 눈을 들어 사면을 둘러보고 손을 꼽아 무엇을 생각더니 손을 꼽아 무엇을 생각더니 인홀 부글견 인홀 부글견 눈은 간 곳이 없다 이렇게 간 곳이 없다 손을 꼽아 무엇을 생각하니 생각더니 거기도 오륙박이 다 꽉 찼는데 여기는 안 쉬고 그냥 들어가 인홀 부글견은 그러니까 거기서 호흡 조절을 잘해야 돼요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종을 칩시다 삼회양님 공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남성이 다 결석을 오고 구속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래 구속되는 사람이 있어서 모든 남성이 다 결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술 좀 많이 마시는 거 아닐까요 분명히 이렇게 와주셔서 왕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마음이 아파서 마시기도 하고 또 기다렸다가 마시기도 하고 말 못이야 말 못 잘 못이야 하나도 안 해 그정도 손을 뽑히고 저녁 초 2 3 감사합니다.